. . 누구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뭐 포기했어요. 걔를. 왜냐면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속은 늘 찾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는데 마음만 찾으면 뭐예요. 10년을, 지금까지는 한 15년? 계속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찾을 수 있어요. 진짜요? 한 7년. 7년. 한 8년. 그 세월 되면은 연락 오겠네요. 오면 좋죠. 역시. 그 자손도 엄마를 찾아요. 그래요? 자손도 엄마를 찾고 있고요. 자손이 참 많이 울어요. 산자의 마음을 전합니다. 괘씸했다가 엄마가. 걔 입장에선 괘씸했죠 엄마가. 괘씸했다가. 너무 외롭게 보여요. 내가 지 딴에는 내가 걔를 데려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좀 말 좀 할게요. 너무 괘씸했다가. 너무 보고 싶었다가. 독한 애는 못한 거 못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좀 부모를 엄망했을 것 같은데. 엄망이 없어요. 엄망이 없고 되게. 다행이네. 되게 엄마를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워하고 느껴져요. 엄마가 지금 그 아이를 자손을 그린 것보다. 그 아이가 엄마를 그린 게 더 커요. 그렇겠죠. 그리고 엄마 인생이 참 눈물 인생이에요. 맞아요. 정말 굴곡이 너무 심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엄마는 딱 이런 인생. 내 부모가 있어도 어린 나이에 뭐 다섯 살 여섯 살 어린 나이에 뭐 초등학교 삼학년이면 삼학년이든 어린 나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내 부모한테 크지를 못하고 내 형제가 나를 키운다든지. 네 맞아요. 내 할머니가 나를 키운다든지. 그 삶을 살아서 엄마의 정이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를 키워주니까 따뜻 따뜻하게 나를 대하고 키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모진 곳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모진 곳에 머리 있잖아요. 막 찢는다고 그래야 되죠. 맞아요. 머리 찢는 거에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맞아요. 여기 때리는 거에. 맞아요. 그냥 어린 나이에서부터 참 가정이 뭔가 엄마가 뭔가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산 것 같아. 모르고 살았죠. 그냥 도망가고 싶다. 맞아요. 이 여기에서 나 도망가고 싶다. 맞아요. 도망가서 조금 내가 세상에 눈 뜰 때 너무 남자를 빨리 만난 것 같아. 맞죠. 왜 그러냐면 내 집이 싫어서. 맞아요. 그 그렇게 사는 인생이 싫어서. 맞아요. 그냥 내가 편안하려고 시집을 간 거지 이제. 맞아요. 정말 내 가정을 하나 꾸려서. 내가 못 내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았던 거. 맞아요. 좀 실컷 좀 그 좀 받아보려고 다른 거 없었어. 맞아요. 북이 영화를 누리려고 같은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냥 내 남편하고 그냥 한 밥상에서. 맞아요. 잘 잤어? 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까?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 하나 바라고 갔는데. 참 주의해서 엄마는 가만히 내주지를 않아. 맞아요. 주의해서. 엄마 인생이. 왜 그랬냐면. 내가 진짜. 내 저 노트북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트북에서 우리 같이 무당 팔자. 그 말 다 빼버려요. 긴 거. 아무리 써도 빼버려요. 왜. 잘 말씀 안 하신다고. 네. 제가 그 말 잘 안 해요. 근데 엄마가 딱 사주가 부채방울 들 사주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어렸을 때도 모진 풍발 다 겪고 살았어요. 지금도 겪는데. 왜냐면. 이분은 공짜 싫어해요. 절대 싫어해요. 없어도 싫어해요. 맞아요. 없어도. 없으면 밖에 안 나가실걸요. 맞아요. 그쵸. 내가 누구한테 뭘 얻어먹었으면. 배로 갚으실 분이에요. 맞아요. 그쵸. A범죄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A범죄는 정확하게 지키신 분이고. 맞아요. 또. 어. 개론을 했어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만 나만 하다가 지치면 안 해버린 게 있어요. 맞아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만큼 했으면 너네들도 해야지. 너네들은 손에 안 달렸냐. 맞아요. 한 번씩 그렇죠. 왜. 여기가 우락뱅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 나도 모르게 우락뱅이 꽉 솟거든. 맞아요. 참. 엄마 인생은.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그리 단 7년을 웃었나. 8년을 웃었나. 말하자면. 맞아요. 그 웃는 인생이. 그게 그렇게. 하늘에서 준. 딱 웃는 인생이 7년밖에 안 됐나.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만 행복했고. 그 나머지는 내가 또. 그냥 엄마는 당당한데. 당당한데. 엄마는 당당한데. 남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맞아요. 왜 이기다 하지.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뭐가 부족해서. 어. 부족한 거 없거든요. 응. 일하라면 남들보다 늘 잘해요. 맞아요. 뭐 하라면 똑소리나게 해요. 네. 엄마가 하나. 엄마한테 없다면. 정이 없어요. 엄마가 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문 맨날 뒤통수 치고. 네. 누구한테. 아까 그 말이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뭐 달라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걔들 돈 뜯어보려고 온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냥 웃고 싶어서 웃는 법을 찾기 위해서 사랑만 좀 달라고 한 것뿐인데. 맞아요. 왜 그렇게 사랑주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나는 그렇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 내가 이날 일평생 살면서. 맞아요. 이렇게 고생고생했는데. 나는 딱 내 인생에 7년도 많이 준 거예요. 오. 그랬다는 거지. 맞아요.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까지 안 죽고 살아오신 게 너무 고맙고. 맞아요. 감사하고. 네. 딥 그분. 딥 모습만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딥 모습만. 맞아요. 그 조금 사랑 받았던 게 너무 행복해서. 맞아요. 조금 사랑 받았던 게 너무 고마워서. 맞아요. 그걸 못 잊어서. 근데요. 그냥 엄마도 얼굴 이쁘네요. 얼굴 이쁘니까. 나 엄마도 하고 싶은데 하고 사세요. 엄마 나이 좀 적어줘요. 엄마 같은 사람을 되고 그럴 것 같아. 다음에 태어나려면 난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싶어. 엄마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저는 사람으로도 안 태어나고 싶어. 아예 안 태어나고 싶어.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싶어. 그럴 것 같아. 내 인생이 뭐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나. 참 그래. 맞아요. 진짜 강하신 정말 강하신 분인데. 우리 진짜 아들하고 딸하고 아니었었으면은 아마 이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걔네 둘이. 근데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니깐. 엄마가 굽이굽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방 아닌 이 방이야. 언니한테 엄마가 키우지 못했으니까.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살아서 우리 집에 점을 보고 점을 보러 올 수도 있었어. 왜? 맨날 나는 사는 인생이 아니었거든. 한 번도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고. 내 사는 인생은 죽음의 인생이었지. 고통스러운 인생. 내가 그랬잖아. 그가 돈 벌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그냥 나 너무 힘드니까. 나 한 번 안아주면 안 돼. 나한테 손 내밀지 말고. 제발. 저는 선생님. 나는 그렇게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누구한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찾아오신 분. 내가 대신 울어봅니다. 자존심은 또 세가지고. 제 인생은 오죽했나. 그래도 이거 안. 들고 여기까지 오신 거 고생 많이 했고요. 엄마 몸에 칼을 아홉 번대라는 수요예요. 많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엄마 몸에 칼을 아홉 번대라면 몸도 갈갈이 지져졌고 마음도 갈갈이 지져졌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살아도. 이제 조금 편해진 거예요 이것도. 편해져도. 불과 2, 3년 됐어. 네. 2, 3년밖에 안 됐어. 2, 3년도 내가 마음을 내려놓게 편해진 거지. 맞아요. 안 내려놨으면 편해지지 않았어. 제가 기억을 많이 지어버렸어요. 잘하셨어요. 아니면 엄마가 죽었어요. 죽어. 고생 많이 했고요. 자손 하나가 엄마한테 많이 효도를 많이 할 거예요. 글쎄요 어떤 놈이 할까. 둘째가요. 우리 딸이 잘해요. 우리 둘째 딸이. 둘째가 잘할 거예요. 그냥 그쯤 엄마가 있으면 같이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로 살아요. 그러나 떨어져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이 제일 불쌍한데요 엄마. 그런데 우리 둘째도 또 호랑이띠. 근데 엄마가 딸한테 절대 이길라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못 이겨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길라 그러면 이 아이가 감기 있어요. 더 엄마를 짓눌리는 감기가 있다고요. 왜냐면은 우리 그 둘째 딸이. 이 걔하고는 싸우려고 들면은 내가 까무러치기 때문에 걔하고는 안 싸워요. 자식도 좀 어려운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걔가 너무 떡부러지게 하니까. 그도 잘해요. 훗날에 엄마한테 잘할 거예요. 이 자식이 잘할 거니까 같이만 보태 있지 마세요. 둘 다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됐죠? 감사합니다. 실컷 울어봤네요. 저 저. 저는 진짜 그렇게 울어 보지도 못했어요. 영혼티비 초창기부터 구독하시고 구독자 하시라며요. 또 저도 아실 거잖아요. 막상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저기 그 유튜브에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응.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하고 거짓말 시키면 난리를 치셨잖아요 엄마도 거짓말 하실 분 아닙니다. 그럼요.